DJ 다음 합수지 준비! 여기 무리 돌아가는 분들 소리 한번 질려봐! 우가 착하 우가 우가 자 여기! 우가 착하 우가 우가 자 다시! 우가 착하 우가 우가 자 한 번 더! 우가 착하 우가 우가 지나간 여름부터 가까이서 만났던 그녀 머리카락 주대로 까만 생머리 이거 하자고 잘 것 없이 난 그냥 우 빠져버렸어 아예 아예 자 다시 지나간 그 여름 바닷가에서 꿈처럼 눈부신 그날 만났지 잃을 수가 없어 아름다운 그녀 내겐 너무 행운이었어 야야야야야야 머리 쏟아지던 양포를 위해 우린 너무 행복했었지 자 한 번 더! 박수! 출발! 자 2절 훈일이 형이랑 재용이 쫓아하세요 하루 겨울 가도 야야야야야야야 어둠이 있는 거야 야야야야야야야 그녀는 가도 야야야야야야야 달은 어떻게 해 야야야야야야야 우린 그만하고 계속 만나고 또 아쉬운 작별을 했어 서울로 돌아오는 듯이 오! 변열처럼 더디기만 했어 어둠이 돌아오는 서울에서 별 탈줄 수가 없었어 없었어 다친다간 사람처럼 바를 때가 안 돼 한 번도 없었지 여름이 또 오면 아파라구 나 혼자 남기고 어딜 갈 거야 믿을 수가 없어 어디 있는 거야 아직 너를 기다리잖아 야야야야야야 하얀 말도처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다가 속삭였잖아 에비바시 쉑 겁으레 자 그러면 좀 전 노래는 편집용이었으니까 노래하기 전에 서있던 그 위치로 다시 이렇게 나 여기 금받고 있었어 대충 있죠? 노래 뭐 할까요? 욕 한번 해볼까? 아니야 아니야 그거 말고 그거는 진짜 그건 가서 몰라요 EBS 방송에서 욕을 하라고요? 편집하기 위해서 이게 유출되는 상황에서는 큰일 나는데 지금 다행히 미성년자는 없는데요 여기 있어? 있구나 안 돼 안 돼 그리고 어르신도 계시고 미성년자도 있고 지금 우리는 공중파를 하나 접은 상황에서 이 방송까지 접을 수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D.O.C.와 DJ D.O.C. 드림 오브 칠더러입니다 까먹고 있었네요 드림 오브 칠더러 이에요 저희 D.O.C. 너무 크게 누구 아녜어? 예 와 이번엔 어르신도 같이 해주세요 좋아요 고마워요 덕분에 먹고 살아요 자 여기 있는 사람 다 같이 세이호 호 호 호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